아잇! 들켰다고? 너네만 학생한테? 게다가 걔가 수학 조카. 웬 강아지예요? 만득이. 얘 오늘 하루 좀 여기 좀 있을게요. 어? 만득이가 집에 갔다고? 쌤,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? 형, 수행 편 같이 좀 덜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? 많이 기다렸어요? 고마웠습니다, 오늘. 알아요. 여러모로 도와주신 거. 둘이 뭐야?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거예요? 아무 감정도 없고?